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맨날 시궁창문 놓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달달한 것도 먹고 해야지.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착한 시누이 언니가 정말 사랑해 어머님도 사랑해요. 원제, 시부모가 와주길 바라는 며느리도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고요. 그리고 그냥 시누이인데요. 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자기 시부모가 본인 집에 안 오면 그걸 더 서운해하고 싫어하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새언니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 입으로도 말을 하긴 해요. 안 오면 서운하다고.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오빠네 부부는 30대 중후반 동갑내기고요. 결혼 3년차 때, 아니 좀 더 지났을 때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가졌고 지금은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딱 6개월 정도 됐어요. 완전 아가죠?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두어 달 됐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오빠가 매일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또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가기는 가요.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거기 갔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겠다 하면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가 엄청 서운해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엄마 혼자서 하는 말이면 저도 믿기 힘들겠죠. 그런데 저도 계속 같이 오라고 해서 몇 번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때 새언니 표정이랑 느낌을 보면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랑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오란다고 너무 자주 가면 새언니가 불편할까 봐 싶어서 자꾸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언니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쭤봐요. 혹시 진짜로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부모와 시누이가 안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요. 자기 집에. 즉 본인 집에. 참고로 새언니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친정이 되게 멀어요. 특히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거의 본인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만남,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그러고 또 엄마랑 제가 아기 봐줄 때 쉴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잖아요. 해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립서비스로 해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새언니 성격이 평소에 보면 되게 유들유들하고 순하고 또 재미도 있어가지고 저랑도 사이가 되게 좋고요. 엄마랑 아빠랑도 마찬가지. 사이가 되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밥도 자주 먹고 골프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에 아메리카 스타일이라 참견도 없고 간섭 당연히 없고 명절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언니한테 일 같은 거 절대 안 시키긴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정도라면 진짜로 시댁 식구들이 좋을 수도 있는 걸까 싶어서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인터넷이든 어디든 보면 시댁 때문에 미치겠다, 고통받는다,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너무 많잖아요. 해서 막 높아심이 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영상통화도 언니 아니면 오빠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일 걸고 아기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랑 오빠 같은 경우 옛날 저희 친할머니가 워낙 이쁘하며 키워주셔가지고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빠가 그래가지고 왜 엄청난 관심을 안 주냐 이러면서 서운하대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끝으로 혹시 오해할까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오빠가 적어도 효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엄마랑 맨날 토닥거리고 싸워요. 또 언니가 불편할 것 같다 싶으면 본인 선에서 정확하게 끊어버리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참견 없고 간섭 없고 일 절대 안 시키는 시부모님에 새언니가 괜찮다고 말을 대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속으로 불편할까봐 걱정해주는 시누이도 모자라 뭐든 알아서 잘 처신해주는 남편이라면 천국이죠. 아니 이 정도면 자주 안 가면 오히려 며느리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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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다고 해서 안 가고 진짜 눌러 앉으면 그건 곤란하죠. 2번 잘 들어요 스니 시자라고 해서 무조건 싫은 게 아니라 지가 시자라며 며느리를 막대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 만큼 예의 바르고 배려심까지 있는 사람들이면 흔히 그런 착한 사람들이 이왕에 또 내 남편의 가족이다? 못해줄 거 하나 없죠? 3번 스니를 보니까 스니 부모님도 마찬가지 평소 며느리한테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딱 보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요. 아휴 진짜 부럽다. 이런 시누이와 시모라니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을까? 4번 시모가 아이를 봐주는 게 불편하다는 건 잔소리 오지게 하고 또 자기들 양육방식 강요도 모자라 그저 눈으로만 쳐보면서 애 엄마를 대놓고 보모 취급해 하녀 취급하는 거랑 애들 보느라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대접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욕이 튀어나오고 싫은 겁니다. 그러나 스니를 포함해가지고 스니 부모님은 그런 게 총 없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위하며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가 바른 사람들끼리 가족이 돼서 참 보기 좋아요. 5번 저도 돌쟁이 아기 키우는 사람인데 저희 시어머니 거의 매일 오세요. 그런데 저요 그렇게 오셔도 전혀 싫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혹시 오늘 못 오신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죠. 왜? 어머니 오시면 아이를 엄마인 저보다 더 잘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좀 쉬거나 집안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야. 가끔이지만 친엄마보다 더 믿음이 갈 때도 있다니까요. 시자라고 해서 며느리들이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지 같은 거 싫어하는 거지. 6번 뭔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예의만 지켜줘도 시부모를 거절할 며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며느리들한테 욕먹는 시자들 보면요. 그냥 대부분이 다 똑같아. 욕을 쳐먹어도 될 것들이야. 나도 진짜 개시... 내 이야기 쓰면 논문 한 편 뚝딱이다. 7번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우리 미친 시모 생각나네. 쌍둥이라서 가뜩이나 정신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돌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쳐들어와가지고는 잘 자고 있는 애들 깨워서 울리고 갔어요. 게다가 여기서 더 그지 같은 건 또 내 탓을 해. 아이고... 지 애미가 자주 안 보여져가지고 애들이 낯을 가린다. 이럽니다. 이야 이게 벌써 5년도 넘은 옛날 일인데 떠올리니까 또 열받네. 8번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니고 그냥 새언니한테 직접 대놓고 물어보세요. 언니 혹시 불편한데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야기해. 언니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9번 시자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진저리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가를 혐오하는 여자도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긴 시간 동안 안이 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스럽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참다가 폭발하는 거고 시자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고 혐오를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쓴이네처럼 행여라도 며느리가 힘들까봐 혹은 불편할까봐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여요. 아우라가. 그러니까 며느리 입에서 먼저 오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들끼리 잘 만난 거죠. 이거 진심이에요. 자주 놀러 가세요. 추가. 남겨주신 말씀들 모두 감사히 읽었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신 것들 또 주의사항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제 가슴에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새언니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사실 저도 이미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그런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아기가 통잠을 앉아서 너무 힘들다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차로 막 20,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도움 주는 게 용이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따로 부담을 안 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랑 나이 터울이 커서 그런지 새언니는 저를 그냥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친하죠. 칭호도 자유롭고 서로 카톡도 자주 하고 그래요. 친자매처럼 그리고 오빠도 새언니 친정에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랑 엄마랑 매일 오히려 오빠가 맨날 저희 엄마랑 투닥거리기만 하니까 언니가 가운데서 말리는 그런 상황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새언니가 시댁을 잘 만났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가족이 새언니를 잘 만난 거라고 봅니다.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언니를 만난 게 너무너무 행운이에요. 다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역시 저는 시공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잘 안 돼. 안 살아 맛이 댓글 1번 네 바로 제가 그런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들 오실 때마다 제 선물이나 제가 먹을 거 챙겨오시고 아이도 살뜰히 봐주시니 진짜 매일매일 오셨으면 좋겠다 빌고 빌었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6년도 더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마음 같아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싶고 그런데 눈치가 보여서 일주일에 겨우 두 번밖에 못 가요. 드립글 저랑 같은 분이시네요. 어머님이 너 이제 그만 좀 와라. 이러셨어요. 가고 싶은데 2번 이거 주작이야. 진짜라면 안 돼.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안 돼. 3번 우리 작은 올케 정말 너무 고맙고 예쁜 사람이에요. 물론 큰 올케도 좋지만 이 친구가 진짜 넘사벽이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냥 우리가 시댁 옆으로 이사를 가자.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먼저 하고 진짜로 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면 본인이 아기 들쳐 업고 놀러를 옵니다. 거기다 알뜰하고 착하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어. 또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제 동생 즉 남편인 제 동생보다 얘가 더 대인배야. 마음이 너무 넓어. 하시 자랑지 오진이 짜증나. 제 주변을 보면 간혹 자기 친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고 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그런 시어머니들 보잖아요. 얼굴부터가 다들 너무 착해. 또 이런 글을 올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왜 하슬러는 맨날 거지 같은 글만 올리냐. 좀 예쁜 이야기 착한 이야기 감동 있는 거 그런 거 좀 올려라. 이런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커뮤니티에 기분 거지 같고 고민이 있으니까 글를 올리지. 기분 좋아가지고 올리는 건 없다고 자랑한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 오늘 시어머니한테 샤넬백을 하나 받았어. 미치겠어. 그걸 지식인에 글를 올립니까? 안 올리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샤넬백을 찢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소해야 되나? 글를 올리잖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